할 수 없는 이 커피거든요. 이게 그 냄비커피라고 한거에요. 냄비커피 우리 마시고 우리의 저 시간도 없고 요즘 경기도 안좋고 그래서 등 이제 오늘 설잖아요. 올해는 등도 안달라 했는데 예 그래서 오늘 지금 불자님들 쉬는 날인데 아주 가격대를 아시고 등 자고 있어요. 커피 한눈 드실랍니까? 맛있겠죠? 아니 아니 내가 잡아 줄게 이게. 당기땐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더 당겨 봐요. 오케 너 가지 조금 치면 되겠어 쪼따가 땡겨 아니야 쪼끔 더 올려 쪼끔 더 올려 조금 더 올려 조금만 더 올려야겠다 그거는 나무 가지 자르면 돼 쪼끔 더 한 칸 더 올려 가지 쪼끔 땡기보라니까 됐어 돼 한 칸만 더 올려 와요 한 칸만 아 됐어 한 칸만 더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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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못 가버려 아 아 아 어 더 더 더 더 좀 더 땡기라 옳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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